오늘 새벽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규모 5.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연방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. 지진은 오늘 새벽 1시 4분경 샌디에고 카운티 보레고 스프링스 지역에서 북쪽으로 13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는데 30초간 땅이 흔들려 잠을 자던 주민들이 집 밖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. 이후 리버사이드 카운티 남쪽에서도 규모 3.3의 여진이 감지되는 등 모두 8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.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 상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.